K-콘택트 하이파이브 라이프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K-콘택트 하이파이브에 저희 온앤오프가 출연합니다! 이번 K-콘택트는 이렇게 서로 손을 맞대는 하이파이브처럼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핀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 예정인데요 아직은 직접 만날 수 없는 우리 퓨즈에게 K-콘택트를 통해 팝핑 팝핑한 저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네요! 자!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K-콘택트스럽게 재밌고 센스있게 체크인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! 하이파이브 챌린지 가사의 둔과 팝핑이 나올 때마다 저희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는 챌린지에요! 준비되는 멤버들!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! K-콘택트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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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